저거 연기하기 어려울 텐데요. 나 지금 이제 우리도 사람들한테 걸리면 죽는 거야 지금. 왜? 발표석 때문에? 오빠 뭐라고 하고 나왔어? 어 나 그냥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약속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소개팅이야? 죽었어 이제. 오빠 이거 완전 살인애교야. 오빠 애교 많은 애교 좋아하잖아. 그치? 오빠의 주관대로. 어? 어 어떡해. 어 그거는 안 건드렸어. 그거는 안 만졌어. 잠깐만. 벌써 입이 애교스럽네요. 오케이 미안.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오빠 사학형이고 성원 오빠. 우리 학교 신방과. 근데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다 안 돼요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 교통이고. 우리나라 교통. 얘 때문에. 왜요? 사실은요. 핑크색을 바르려니까 오렌지 색깔을 울고. 오렌지 색깔 바르려니까 핑크색을 울어서. 립스틱 색깔을 울어서. 이렇게 늦었어요. 늦었어요. 저랑 약간 비슷하네요. 사물이랑 얘기 잘하나봐요. 사물이랑. 되게 비슷하다. 잘 웃으시네요. 웃는다는 게 좋은 거니까. 저 지금요. 배가. 여기서 뭐가 막. 성질내고 있어. 지금 막. 식사하실 수 있는 걸로 고르시던데. 고구마 케이크하고. 치즈케이크도 먹고 싶고.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은데. 고르기 너무 힘든데. 골라주세요. 치즈케이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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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애들이 막 아저씨. 지금 질러봐도 돼요? 네. 성원 없다. 왜 여자들은 허가 나지, 저런 걸 보면? 여자들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원래 밝으세요? 기분이 진짜 쓰러졌어요, 지금. 왜요? 당연하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세 번 모르니까 괜찮구나. 제가요? 네. 근데 저 립스틱 색깔 이거, 예뻐요? 네. 아, 부끄러워. 예쁘다 그러니깐. 너무 기분 좋다, 예쁘다 그러니깐. 다행이에요. 아, 맛있겠다. 근데 어울리네요, 저런한테. 먼저 드세요. 네, 먹여주면 안 돼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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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되게 좋아하시네요. 제가 또. 떠나가지. 어떤 걸 얹어주세요? 아, 고구맛게. 고구맛게. 오우, 강하다. 조심조심해요. 예쁘게, 예. 아, 예쁘게 안 잘라줬는데. 제가 이런 경험이 없어서가지고. 오빠가 먹여주니까 또 맛있어. 영광이는. 영광아, 제가 먹어드릴게요. 네? 아, 짜증나. 어, 쓰러졌어, 어떡해. 맛있어? 네. 맛있어? 네. 네, 맛있어. 네, 맛있어. 네? 묻었죠? 묻었죠? 네, 맛있어. 네, 맛있어. 어떻게 해. 흘리고. 내가 먹여주니까 더 맛있어. 네. 더 맛있다고 말해줘요. 어우. 내가 먹여줘서 학연서 먹어줘서 맛있다고 얘기해. 빨리 빨리. 아, 그러면 먹여줘서 정말 맛있어. 진짜요? 네. 오우, 유치원이에요. 아, 근데 남자분이 너무 착하네요. 정말 맛있어요. 정재가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시네요. 더 시원하고 더 맛있어요. 사진을. 뭐야? 왜 아무것도 안 먹지? 왜 아무것도 안 먹지? 왜 아무것도 안 먹지? 아무것도 안 먹지? 뭐 아무것도 안 먹지? 엄마, 어떻게 해. 뭐야. 너무 잘한다, 여자분. 왜? 왜? 뭐하는 사람이야? 은근히 말로 왔어요. 저거. 저거. 저거 먹고 싶은데. 저거. 저거 먹고 싶어요. 왜? 밖에서. 응? 지금 먹고 싶어요. 나 바나무 정말 좋아한단 말이야. 인정무태의 정신. 나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개나 있잖아. 응. 어떤 거. 오. 야, 저분 멋있다. 야, 진짜 멋있네요. 큰 거. 어떤, 어떤 셈. 멋있다. 고집은 언니가 더 큰 거 같아. 네? 아냐, 아냐. 아냐. 비명사 고집은 언니. 이야. 실제로 남자친구가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잠시. 나중에 짜증내겠지? 네. 이야, 진짜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여보세요. 어? 네. 오빠. 딸 하나 다 먹잖아요. 근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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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잠시만요. 제가 지금 좀. 좀 일이니까요. 제가요. 네, 내일이나 오늘 학교에서 밤새울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우와. 멋있다, 멋있다. 어디 사는 누구래요?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너무 잘한다. 아, 이거. 잠깐만, 잠깐만. 오빠. 여보세요?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지금. 지금 좀. 약간 좀. 바쁜 상황이 돼가지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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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말씀. 이따 이 번호로 연락드리면 되죠?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연락드릴게요. 예. 밥은 급한데. 삐냑해, 삐냑해. 그냥 평상시에는 전화장. 하수가 중요해요. 지금 전화가 중요해요. 아니, 아직. 아, 진짜? 아, 끊어요? 어떡해. 그러니까. 아, 아이고, 네가 중요해, 그래. 아, 왜 이렇게 안 하고? 너무 고마우니까, 내가 선물. 네. 네. 너의 줄 알았어요, 내가.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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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으 으하하하 바나나야 너무 보고 싶었어 저의 자동은 진짜 연기 잘 하시는구나 오빠가 없어요 여자마자 그래서 오빠가 생기면 먹어봐 달라고 그러고 저 그런 거 충분히 자신 있어요. 저 대기엄사 더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오, 여기서. 여기서요? 해주시겠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오, 어떡해. 아, 남순입니다. 야. 야, 남순입니다. 야. 업어진다. 우와. 우와. 여러분 다 잊으세요. 지금 당국이 힘들 것 같은데요? 이제 내려드려도 될까요? 더 무거웠어요? 아니요. 절대요. 절대로. 나도 빠져들었어, 이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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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으로 닦아. 벌써 이런 사이예요, 너희? 어? 너희? 내가 오빠거든? 오빠, 오빠. 이거 잠깐 마저지 갔다 올게요. 왜? 왜? 왜 그래? 왜, 왜 뭐 입술을 닦아주고 그래, 왜? 어? 아니, 그냥 묻어가지고. 아직도. 이거 뭐야? 어? 어. 그냥 바나나 먹고 싶다. 저쪽 분도 바나나 드시는데 먹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가서 얻어왔어. 그래서? 고개를 못들어. 내가 지그러나 봐. 누가 없어. 아니. 저 여자분들한테? 응. 감사합니다. 그, 내 속에 진짜 많은 내가 있었나 봐. 그 녀석 진짜 한 분을 못 봤던 나를 또 하나 발견했어요. 며칠 전에 기쁘게 했잖아. 왜 그래? 왜, 마음에 들어? 어, 애교가 참 많아. 어, 뭐. 원래, 원래 애교 많아. 오빠 애교 많은 애 좋아하잖아. 어, 근데 나는 이 정도의 참. 왜, 왜? 어땠는데? 애교가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애교야. 그냥 애교야. 그냥 애교야. 그냥 애교야. 그냥, 그냥. 아, 아직 흘리 안 나. 데려오고 계세요. 아직 안 오는, 안 왔나 보다? 오고 있나 보다? 아주 궁금해 애가. 10년 만에 만난 애가 아니야? 거의, 그 자체 고등학교 1번 만났으니까. 근데 내 기억에 그때만 해도 애가 되게 귀엽고. 그럼, 사람 봐야지. 애교가 아주 많았고. 강산이 깎여서 저기 올라가. 그래서 여자가 좀 애가 있어야지. 안녕하세요. 왜, 안녕하세요. 지혜야. 아, 왜요? 지혜야. 지혜야 아까 그 여자도 안 됐어요. 키나 안 푸고 그대로만 해. 아, 진짜. 저 안쪽으로 앉아. 키 안 푸고 뭐 했어. 그래도 한 시간이나 기다리셨어요? 우리 연기자예요. 이것은 이것 때문에 조금 늦었어요. 아, 괜찮은데. 시원한 걸 좀. 근데 제 배가 고프다고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 같아요. 햄버거라도 사드시고 오시겠어요? 아, 아니요. 먹을 게 있습니까? 고구마 케어. 고구마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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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이 막 둥둥 떠나리는 톡 쏘는 콜라랑 케이크 먹고 싶거든요. 아, 표현이 풍부하시네요. 네, 시켜주세요. 어? 근데... 치즈 케이크 먹으려니까... 남자분이 좀 경식됐어요. 초코 케이크가 막 올 것 같고... 3개 다 드세요. 3개. 진짜로요? 그럼 오빠가 시켜주세요. 어, 남자네. 하나씩 멋져서 해줄게요. 네. 귀여워. 초코, 치즈, 고구마 다 주세요. 예? 꿀꿀 썰까요? 꿀꿀 썰까요? 그리고 콜라도 주세요. 콜라도 주세요. 콜라하고요? 아, 눈 충만하시네. 괜찮은데, 남한테 안 사는데. 그러세요? 남한테 안 사세요? 근데... 오빠니까... 그냥 오빠 저한테 말 놓으세요. 아니에요. 어, 말 놓으셔야죠. 아, 참. 저 올해 스물 둘이에요. 아이고, 어리시네요. 아이고, 어리시네요. 아이고, 어리시네요. 오빠들이 되게 귀여워했었어요. 아, 무슨 소리 만담하는 것 같아요. 치즈 케이크. 다 드세요. 드세요, 오빠. 하나씩 해치우세요. 드세요. 저 촌놈이나 이런 거 처음 먹어봐서. 네. 오빠 먼저 드세요, 그러면. 네. 아이 먼저 드세요. 동생 먼저 드세요. 먼저 드세요. 먹여주세요. 음... 바람이 또 단계를 밟아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일단 먼저 드세요. 오빠, 오빠 먹여주세요. 먹여주는 거 별로 안 힘들잖아요. 갈등 갈등. 아... 그럼 많이 타거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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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중요한 거예요. 오빠 저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먼저 드세요. 네? 네. 어, 너무 많다. 조금만 주세요. 어... 이게 너무 많다랬지? 네. 조금만 더 잘라줄까? 네. 조금만 더 잘라줄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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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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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런 거? 응. 오, 오, 오. 아, 이 뭐지? 오빠, 콜라도. 콜라보. 콜라보. 콜라보 먹여주세요. 들면 내가 빨아서 입을 먹는 게 좋은데? 오, 오, 오오. 으, 아, 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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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도 표정은 저렇게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응, 음. 오빠, 좀 닦아주세요. 입. 와, 이미 빨려들었나 봐요. 네. 오빠 되게 자상하다. 그냥 때가 좀 재미없잖아. 그럼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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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고 있으면 닦게 되는 거야. 그럼 잠깐만 볼게요. 그냥 고대하게 물어. 어, 뭐예요, 오빠. 되게 웃기다. 오빠 진짜 재미있다. 있잖아요. 제가 어떤 표정 짓고 있을 때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 내드릴게요, 보기. 잠깐만. 오빠 봐요. 아, 그럼 사실 없이 나의 마음을 정리하고 가면. 저요. 글쎄게. 네, 그럼 이거 해드릴게요. 네. 어때요? 무슨 표정인지. 사랑스러운 표정. 어때요? 이거 말고 또 이거 말고 또 보면. 어떤 게 좋아요, 어떤 게? 남자가 원하는 표정은 그런 표정이야. 그럼 어때요? 어떤 표정이야? 어떤 표정이야? 어머, 어때요? 남자가 원하는 표정은 뭐냐? 눈자가 풀린 표정이야. 응? 눈자가 풀린 표정이야. 눈자가 풀린 표정이야. 남자가 풀린 표정 보세요, 그럼 오빠. 응. 어때요? 어때요? 아, 설명하지 말고 그냥. 오빠가 직접 보여줘. 그림으로. 그림으로. 아니요, 오빠가 그냥 보여주세요. 일단. 잠깐만. 왜요? 자, 눈이 이렇게 있고. 눈동자가 있어. 그래, 그런 표정이야. 진짜래요? 하요, 이쁘다. 너무 귀엽다. 네, 네가 아직 안 먹냐? 왜 안 먹냐? 오빠 근데 있잖아요. 저 이제 바나나 먹고 싶어요. 이거 먹고 바나나 먹고. 아니요 바나나가 지금 날 부른단 말이에요. 아니요 넌 지금 이거 먹고 싶다 그랬어. 아니요 나 지금 주의 배가 케이크 말고 바나나 먹고 싶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세요. 얘네는 니가 시켜서 지금 세 명이 왔거든. 그럼 오빠가 지금. 얘네는 소외됐잖아. 얘네는 뭐야 꼬다란 고랬잖아.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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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오빠 빨리 바나나 사주세요. 바나나 없대잖아. 그럼 저기서 얻어다 주면 되잖아요. 바나나 사올게. 되게 남자다워요 근데. 기다리고요. 어떡해. 뭐야. 안 나온 거야. 설마.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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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다시 해. 신천에 바나나가 오빠. 어떡해. 또 뭘로 나니. 오빠 나 업어줘요. 업어주세요 오빠. 오빠 업어줘요 빨리 빨리. 나 업어줘요 빨리 오빠. 아우 쑥스럽다. 아우 쑥스럽다. 귀엽다. 아우 업어주세요. 네? 오빠 허리가 아파서. 아우 괜찮아 아주 가볍단 말이에요. 잠깐만 업어주는 게 아니라. 오빠는 지금 허리가 아파서 가방도 안 자요. 아니요. 겨울에 지금 옷도 가볍게 입어 허리가 아파서. 아우 오빠 오빠 잠깐 바나나 사러 갔을 때 나 어디 갔다 온 지 아세요? 설마. 응? 응? 오빠 마음속 깊이. 아우 부끄럽다. 아우 부끄럽다. 왜 이렇게 입지도 없다 아우? 근데 눈치도 없다. 저 좋아해. 어땜길래 그래. 그래 오늘 node 다 해체될 것 같은데 두루는. 뭐가 해체돼? 야 정신 쫄라 이게 아учbreaker. 아참아 least. como assimが история.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신경을 보여줘서 고마워. 너 애교 있는 애도 좋아하잖아.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이 애교라는 것이 있잖아. 어떤 그 어떤 정숙함과 그 은근한 매력 위에 애교가 떠올라야지. 애교가 저별에 가려지면서. 그래서 마음에 안 드냐? 그냥 일단 동생으로. 불어.